이거 치아봤다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? 네, 그렇습니다.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요. 여기는 빵 냄새가 정말 1도 나지 않아. 그냥 들어왔을 때 이걸 보면 여기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1도 안 든다. 시제품 빵인 것처럼 보인다. 빵 냄새 난다. 방인데 여기서 무슨 빵을 만들어? 뭐예요, 여기? 여기 공간이 무슨 어떤 공간이에요? 장사를 하면서 애들을 좀 둘 공간이 필요했었는데.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내다가.